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호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자 호지 친구들 오늘은요 엄청난 개담이 왔습니다 궁금하시죠?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녀님 저는 호지입니다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 엄청 핫하잖아요 해외에서 보니까 오징어 게임을 새벽 4시에 진행을 하면은 로블록스에서 오징어 게임 로봇한테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사실인지 가짜인지 바로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라는 메일이 왔습니다 굉장히 궁금한데요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지님 친구들 영상 보시기 전에 모텔이랑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호지님 친구들 일단은 로블록스 오징어 게임에 들어왔고요 굉장히 오래간만입니다 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할 생각에 굉장히 마음이 두근두근되는데요 현재 시간은 3시, 5시, 9분, 4시까지 단 1분이 남았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여기 들어가면은 딱 4시 정도가 될 것 같은데 한 15초 뒤에 시작을 합니다 역시 4시가 되었습니다 4시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어폰 싸풀이 중요해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걸 들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어폰 껴주고요 볼륨을 키우고 싶은데 어? 다른 거네? 다행이다 어 시작한다 시작한다! 오케이! 이게 BGM이 잘못하면은 저작권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잠시만요 저작권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약간의 방법을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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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굉장히 소리가 작기 때문에 어... 아마 저작권이 안 걸릴 수도 있고 우리 편지자님이 센스로 다른 BGM으로 교체를 해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 부분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볼륨을 켜야 됩니다 겟러디! 어후 떨려 오케이 저번에 제가 한번 1등을 했었는데 오늘도 한번 멋지게 1등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어떻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로봇한테 전화가 오지? 어? 내 번호는 2월 14일이네? 오케이 아 피킹 퍼스트 게임 좋습니다 그린 라이트 아 맞네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오! 좋습니다 살짝 그 사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볼륨을 좀 올렸고요 자 좋습니다 시작하면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번엔 지지 않는다 절대 지지 않아 오케이 굿러우! 해운을 빌지 간다 지지 않는다 내가 하신다 안지지 않는다 안지지 않는다 안지지 않는다 안지지 않는다 오! 잘가시고 두 명 뭐야 피어 오 잘가시고 오케이 오 잘가시고 오 잘가시고 오 오잇 고으 지 피었어쓰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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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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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 오 좋습니다 깔끔하게 클리어 야 근데 저번보다 사람이 좀 적은거 같은데 저번에는 사람이 엄청 많았는데 아 그리고 로봇도 그때 제가 봤던 로봇이 아니에요 이맵이 아닌거 같거든 일단은 새벽 4시에 어 무궁한꽃이 피었습니다 로블록스로 진행을 해봤는데 한 2분동안 있다가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은 다른 로블록스버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거 아니네 근데 막 갑자기 그 칼 나타나가지고 밤에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안 죽이겠습니까 약간 그 그거 있었거든 아 이거 아니기 때문에 다른 로블록스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진이 친구들 현재 시간이 거의 한 20몇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어 혹시나 기다렸는데 어 그 맵은 아닌거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맵을 가져왔고요 어 해외 유튜버 분 보니까 이걸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겨우겨우 찾아서 왔고요 와 100명이 되면 시작한거 같은데 현재 80명이 들어왔습니다 와 아까보다 확실히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아주 바글바글해요 과연 이번에는 진짜로 무궁한꽃이 피었습니다 로봇에게 전화가 올지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0 좋았어요 뭐죠? 아직 반응이 없습니다 92 94 95 뭐야 계속 사람이 빠졌다 늘어났다 빠졌다 늘어났다 하는데요 98 오 시작한다 오 시작합니다 어 무궁한꽃이 피었습니다 저 자 또 여기서 기다려야되는데 오 뭐야 내 복장 왜이래 난 이런걸 입은 적이 없어 오 좋습니다 오 오 갈아입었다 오 495번? 이정재가 입었던 옷이랑 숫자가 비슷하네요 오 좋습니다 오케 그러면은 이번엔 제가 꼭 1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렛츠고 어 뭐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가워요 와우 확실히 표현을 굉장히 잘해놨습니다 슥슥슥슥 슥슥슥 슥슥슥슥 슥슥슥슥 비켜 비키시고 오케 왔다 오우시 떨려 굉장히 마음이 두근두근 떨리네요 자 시작합니다 오케 오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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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확실히 이번엔 사람이 많아 절대 죽지 않는다 굉장히 소리가 좀 작고 오케 오 집중해 오케이 와 사이다 진짜 많아 렛츠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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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깔끔하게 클리어를 해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진짜로 전화가 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이 끝나지가 않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과연 진짜로 오징어 게임 로봇한테 전화가 올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언제 죽어요? 근데 언제 죽어? 레알이네? 얘들아 진짜 전화 왔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저한테? 조만간 나랑 게임을 해야할거야 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렇게 진행했거든 에? 게임이야? 뭐야 얘들아 나 실제로 그러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해야 하는거냐? 홀리 쉿 홀리 쉿 왓더